전 세계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음식 탑7 이번 영상은 전 세계 다른 문화권의 흥미롭고 독특한 음식을 알아볼 것입니다. 놀랄만한 재료부터 독특한 요리법까지 준비된 재미있는 음식을 소개할 테니 기대하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피단 중국 첫 번째 목적지로 중국에 있는 특이한 진미를 찾아 봅시다. 이름은 세계의 알이지만 실제로 100년 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보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피단이라고도 불리는 세계의 알은 점토, 재, 소금, 생석회, 그리고 볏짚의 혼합물로 보존한 오리, 닭, 메추리 알입니다. 알들은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발효되며 알칼리성 환경에서 달걀의 흰자가 젤리와 같은 농도로 변하고 노른자는 녹황색으로 변합니다. 두 번째 해기스 스코틀랜드 다음으로 스코틀랜드로 가서 전통적인 음식인 해기스를 살펴봅시다. 이 식사는 독특한 역사와 흥미로운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기스는 양의 심장, 간, 폐를 사용하여 만든 맛있는 푸딩으로 양파, 오트밀, 수트, 향실료, 그리고 육수와 섞어 만듭니다. 전통적으로 양의 위에서 요리하는데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놀랍게도 맛있습니다. 세 번째 에스카몰레스 멕시코 우리의 여행은 멕시코로 계속되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별미인 개미 유충 음식 에스카몰레스를 소개합니다. 에스카몰레스는 아가베 식물뿌리에 살아있는 개미 알입니다. 멕시코 요리에 일부러 여러 세기 동안 사용되었으며 종종 곤충 캐비아라고 불립니다. 이 작은 유충은 견과류와 버터 같은 맛을 가지고 있어 독특하고 간식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카수마르주 이탈리아 이 사르디니아 치즈는 약한 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카수마르주는 양의 저주로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발효되도록 두게 됩니다. 독특한 점은 치즈 파리 구더기 등을 이용해 음식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애벌레들이 치즈의 지방을 분해하면서 부드럽고 크림과 같은 질감을 생성해낸다고 합니다. 이 치즈를 구더기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먹는 것은 식사의 모험의 요소를 더합니다. 다섯 번째 발루 필리핀 발루는 필리핀에서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으로 많은 현지인들에게 별미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안에 거의 발달된 배알을 가진 수정된 오리알입니다. 이 달걀은 삶아져서 보통 소금과 식초를 뿌린 다음 먹습니다. 발루의 질감과 맛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익숙해져야 할 수 있지만 필리핀에서 독특하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요리로 여겨듭니다. 여섯 번째 뱀술 동남아시아 뱀술은 베트남, 중국, 태국 등의 나라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술입니다. 전체 독사, 종종 코브라와 같은 종류를 청주 혹은 곡물 알코올에 넣어 오랜 시간 숙성합니다. 알려진 것은 독이 알코올에 의해 중화되며 뱀주를 마심으로써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는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하칼 그린란드 하칼은 발효된 그린란드 상어 고기로 만든 그린란드의 전통 음식입니다. 이누이트 식단의 핵심 부분이며 발효 과정은 고기의 독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게 만듭니다. 하칼은 강한 맛과 냄새를 가지고 있지만 그린란드 사람들에게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독특한 음식을 간략하게 맛보면서 여러분이 재미있는 음식 사실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영감을 받았기를 바랍니다. 코시네스트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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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